지호가 F4 픽처하고 픽처 이제 틀리지 않게 쓸 수 있나요? 네 오케이 여보세요? 네 문장 중에 좀 어려웠던 문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? 네 없어요? 그거 냉장고 아 냉장고 그치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거실에서 30분 아닌데 In the living room 잠깐만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, a table, and a television 베리굿 I see a sofa, a table, and a television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무엇을 아니 아니 이제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그걸 하는 건데 무엇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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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너는 보니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가 무엇을 보니? 라는 뜻이고 거실에서 리빙룸 리빙룸 리빙룸은 그냥 거실이지 거실에서 어디에서 를 만들려면 이러고 써야 된다 했죠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, a table, and a television 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I see a table, a table, a table, and a table 냉장고 어 냉장고 어 냉장고 어 냉장고 오케이 냉장고 소리가 뭐였더라 그렇지 리프리트레이터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고 레이 프리 쩔 레이 쩔 레이 그 다음에 털 그래서 합치니까 리프리트레이터 됐습니까 아이고 아깝네요 됐습니까 뭐 리프리트레이터 어려운 거 선생님도 인정해요 오케이 선생님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I see a table I see a table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오케이 I see a table, a refrigerator, and a sink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bedroom 베드룸이라고 발음하면은 침실 같은데 네 네 오케이 자 그 녀석은 그 녀석답게 소리를 내야지 선생님 들어보면 어떻게 소리를 입모양 어떤지 다 들려 다 보여 마스크하고 있어도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욕실을 영어로 써봐 욕실을 영어로 쓰면 스펠링 자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소리를 내라고 그랬지 하라고 그랬지 혀를 물라고 했지 됐죠 그래서 bath bath okay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, a bathtub, and a toilet 그렇죠 오케이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, a bathtub, and a toilet 오케이 처음에 시작할 땐 bath tub 못 썼는데 지금은 잘 쓸 수 있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bedroom In the bedroom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, a bed, a desk, and a closet 그렇죠 I see a window, a bed, a desk, and a closet 오케이 Very good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